야담 이야기 또 아들 하나 미련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지 나이 연함은 살이 넘도록 글자 한자를 못 가르쳤습니다. 당최 글귀고 말귀고 간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제 아무리 권세도 높은 집 자식이라고 해도 과거보고 벼슬하기는 영글렀으니 그러나마나 정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가르쳐놔야겠다고 독선생을 안쳤습니다. 참 글자라고 덕망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독선생을 하나 구해다 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정승 아들을 가르쳐보고는 그만 기가 탁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하늘 천자 한 글자를 가지고 석 달 열흘을 가르쳐도 모르거였습니다. 암만 가르쳐도 이건 모수째 돌붙여 코 간질거리는 만큼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봐라. 이 글자가 하늘 천자이니라. 따라해보아라. 하늘 천. 하늘은 저에게 높은 곳에 새파란 것이 하늘이니라. 가리켜보아라. 하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목이 쉬도록 가르쳐도 정승 아들은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무슨 수로 가르쳐. 선생이 하도 답답해서. 쯧쯧 너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쓸데없는 귀는 밝아가지고 글 가르치는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저 나무라는 말은 잘 알아들었는지. 당장 제 아버지 정승한테 가서 선생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일러바쳤습니다. 그러니 정승이 아들을 보고 노발대발 소리질렀습니다. 뭐라고? 제까지 것이 감히 내 아들을 짐승에다 비겨. 이놈 어디 두고보자. 정승도 사람됨이 어지간만 했으면 그런 일로 명색히 독선생을 이놈 저놈 했으려고. 돈 밝히고 권세도 부리고 저 잘난 맛에 살아온 위인이라 애당초 사람됨이 글러먹어서 저한테 아부하는 소리는 듣기 좋아도 털끝만 치라도 자기에게 탓하는 소리는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두고 보자던 정승이 당장 선생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듣자니 내가 내 아들을 소보다 못하다고 했다지? 그러니 독선생이 말하길. 예 석 달 열흘 동안 하늘 천자 한 글자를 익히지 못하기에 하도 답답해서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정승이 화를 내며. 그래 그럼 어디 소를 가르쳐보아라. 오늘부터 석 달 열흘 동안 소를 가르치되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낫지 못할 때는 내 목을 치리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어거지를 쓰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독선생이 생각을 하다가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보다 소가 낫다는 거를 증명하면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돈 삼천냥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정승이 비웃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선생은 그날부터 소를 가르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소고삐를 잡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소고삐를 바로 잡고 위로 당기고서 하늘천 하고 아래로 당기면서 땅지 하고 이렇게 하루에도 몇백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쇠귀의 경 읽는다는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쯤 되면 쇠귀의 경을 읽어도 알아듣게 되는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천 할 때마다 곧비를 위로 당기고 땅지 할 때마다 아래로 당기니 콧두레에 꿰인 코가 아프니까 선생이 곧비를 위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쑥 치켜들고 아래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하늘천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쑥 치켜들고 땅지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푹 숙이게 됐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 열흘이 지나서 선생이 소를 끌고 정승 앞에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정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놈 어디 소에게 글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보자.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을 하니. 선생이 소 앞에 나가서 종이에 하늘천자를 써가지고 보이면서 하늘천 하니까 소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종이에 땅지자를 써가지고 보이면서 땅지 하니까 소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 아들 녀석 앞에 가서 하늘천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하늘천 하니까 이놈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이 땅지 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땅지 해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똑똑히 보셨죠. 소가 더 낫습니까 대감 아들이 더 낫습니까 이쯤 되니 정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고 있으니 정승은 약속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돈 삼천냥을 선생에게 주었습니다. 선생은 그래 놓고 정승 집을 후를 나갔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참 소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 모양이었는데 그런데 말을 바로 하자면 글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람 노릇 못하는 게 소보다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이런 인간들 만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수절과부된 부인과 백발이 된 소금장수의 너무나 슬픈 이야기 옛날에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죠 하고 사양을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머리 거뭇한 노인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올해 예순내시니 저보다 10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했더니 사실은 제 나이가 50 안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얘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데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죠.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됐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빤한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아낙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한 상 잘 얻어 먹었는데 쥐난 아기 소금 장수가 주워 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낙이 물어보는데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가지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낙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아낙이 관솔불을 켜가지고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안악은 관솔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 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데다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섰습니다. 가다가 산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관솔불을 휘둘러 쫓고쫓고 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까 안악의 남편 시체가 나왔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악이 하는 말이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라고 말하니 시체 안고 가기보다는 관솔불 들고 짐승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 장수는 관솔불을 들고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면서 갔습니다.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펄원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소금 장수 혼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지아비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안악은 가고 소금 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아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려 그러고 있는데 아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소금 장수가 그만 기겁을 해서 엉겁결의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의 머리를 쳐받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안악이 친정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의 머리를 쳐받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살려놨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안악이 금덩어리 세 개를 소금장수 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히 닿는데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소금장수가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뒤가 환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집의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 가는데 안악이 지붕에 올라가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 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너무 슬프네요. 죽은 남편을 따라 불길에서 죽는다는 게 참.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맹수들도 뜯고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준 소금장수에게 전재산을 주고 남편을 따라갔다는 게 눈물이 납니다. 오누이 때문에 방아찢는 호랑이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막같이 말할 적에 어느 두매 산골 외딴 집에 젊은 내외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내외가 산 너머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먼 길 가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잘 구슬려서 떼어놓았습니다. 이따가 올 때 떡이야 고기야 많이 가져올 테니 이 감자나 구워먹고 놀아라 라고 말하고 감자를 한소쿨이 내주면서 아이들을 달래놓고 갔습니다. 아이들끼리 활옷불에 감자를 구워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이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기적어기적 내려왔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서 말입니다. 이 호랑이가 이 집에 슬슬 기어들어와서 문틈으로 방 안을 빡금이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둘이서 활옷불에 감자를 구워먹고 있는 걸 보고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되었다. 저 감자도 빼앗아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면 좀 좋으냐라며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빠를 내밀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안 잡히는 바람에 애꿎은 문살만 벅벅 긁었습니다. 오누이가 방 안에서 놀다 보니 밖에서 문살 긁는 소리가 드드득 드드득 나니 놀라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보고 애그머니 호랑이다. 누이 동생이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오라비가 얼른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창호지에다 콕콕 찔러놨습니다.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열려고 앞발로 문살을 긁으니까 창호지에 박힌 바늘이 발바닥을 콕콕 쑤시는 거였습니다. 호랑이가 어이쿠 따가워 라며 기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으니까 다른 곳으로 들어갈 대를 찾는 거였습니다.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 바깥 아궁이가 눈에 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궁이로 쑥 들어가서 아궁이 속에서 구들장을 뚫고 들어가려는 거였습니다. 오누이는 바깥이 한참 동안 조용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또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바깥 아궁이에 몸을 들이밀고 꼬리만 달랑달랑하는 거였습니다. 에그머니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온다. 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오라비가 얼른 뒷문을 열고 나가 젖은 집단에 불을 붙여서 굴뚝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젖은 집단에 불이 붙었으니 연기가 사방팔방에 진동을 하는데 그래 놓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란 놈이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뚫으려고 용을 쓰는데 굴뚝 쪽에서 매쾌한 연기가 사정없이 밀어닥치니 어이쿠 숨막혀 매운 연기가 방골의 속을 가득 매우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당한 호랑이가 화가 잔뜩 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대를 찾아 빙빙 돌더니 글쎄 이번에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누이는 바깥이 또 조용해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니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는데 지붕이 왈각달각하더니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호랑이 다리가 쑥 내려와 호랑이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한쪽 발을 디디려고 밑으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에그머니 호랑이가 지붕에서 내려오네 오누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부둥켜안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구워먹던 감자가 아직도 화로불에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까맣게 구워진 감자를 얼른 호랑이 발 밑에 갖다 놓으니 호랑이가 한쪽 발은 지붕에 두고 한쪽 발을 뻗어서 척 디디니까 뜨거운 감자가 밝히는 거였습니다. 호랑이는 어이쿠 뜨거워 라면서 깜짝 놀라서 발을 들어올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아직도 뜨거워서 또 냉큼 들어올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고 뜨거우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천장에서 한쪽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만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꼭 절구공이로 절구 방아를 찢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누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대면서 애구애구 우스워라 호랑이가 방아를 찢네 잘됐다 동생아 엄마가 방아 찌우려고 놓아둔 좁쌀 좀 내와 라고 말하니 누이 동생이 좁쌀을 바가지로 퍼오니까 그걸 화로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발 밑에 갖다 놨습니다. 호랑이는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려보니까 또 뜨겁고 그러니까 발을 또 들어올렸습니다. 내렸다가 뜨거우니까 또 들어올리고 이렇게 자꾸만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 바람에 좁쌀이 아주 잘 찌어지는 거였습니다. 오누이는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대면서 하루종일 호랑이 방아로 좁쌀을 아주 잘 찌어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내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찌어대서 힘이 다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끌어내려 잡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좁쌀 딴 말을 모두 잘 찌어놨습니다. 얘들아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좁쌀을 다 찌어봤니 호랑이 발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걸 절국공이 사마찌었죠. 호랑이 잡고 좁쌀 잘 찌고 아주 횡재를 한 거였습니다. 오라버니의 지혜가 대단하네요. 보통 어른들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양반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된 가난한 농사꾼 옛날에 식구는 많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등뼈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는데도 늘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애써 농사를 지어 놓으면 땅 임자가 반쯤 가져가고 또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가고 일해서 남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나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홉 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서 이제부터 우리 식구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적에 돌멩이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조금씩 모아보자고요. 라고 말하니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식구들이 모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들 못 쓸 만한 게 있지 않아서 그저 죽어라고 흔해 빠진 돌멩이만 주워 모았습니다. 이를 나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 들고 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 들고 오고 이러니 금세 그 집 마당의 돌무더기가 산더미만 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 중 누군가가 돌멩이라고 주워 들고 온 게 사실은 금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 식구는 아무도 그게 금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걸 돌무더기 맨 위에다 턱 올려놓고서는 그냥 돌멩이인 줄만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자주 영감이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부쳐먹는 논밭이 죄다 이 영감 땅이라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밤낮 일 안 하고 놀아도 가을이 되면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걸 반 넘어갔다 바치니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부자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 하루는 담너머로 그 가난뱅이 집을 건너다 보니까 돌무더기 위에 누런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저건 금덩어리가 아닌가 저 가난뱅이가 저걸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저것도 그냥 돌멩이로 안아보지 저만 하면 쌀 천석 값도 넘겠는걸 욕심이 생긴 자주 영감이 얼른 가난뱅이 집으로 가서 수작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이 돌멩이는 못했으려고 이렇게 쌓아놨나 그러니 아버지 대신 아홉 살 먹은 아들이 썩 나서서 우리가 여태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재산 모으는 게 소원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안 모이고 해서 이거라도 모아보자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 땅 임자 영감이 아이를 슬슬 구슬리는 거였습니다. 자주 영감이 말하길 이 돌무더기를 돈으로 치자면 뭐 쌀 한 대 값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내가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쌀 백석하고 이 돌무더기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아 돌무더기를 쌀 백석하고 바꾸자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게 소원이라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의 실수가 없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딴 말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황금 덩어리가 굴러들어올 판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당장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더기와 쌀 백석을 맞바꾸게 됐습니다. 자주 영감이 속으로 샘을 하기를 금덩어리가 줄잡아도 쌀 천석 값은 될 터이니 쌀 백석을 줘도 구백석이 남는구나 이거야말로 횡재로다 하고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먼저 가난뱅이네가 자주 영감 집으로 쌀 백석을 실으러 갔습니다. 온 식구가 지게를 지고 가서 산더미 같은 노적가리를 헐어식고 오는데 자주 영감이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말하길 맨 위에 쌀 가마니는 고사 썸이니 내려나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고사 썸이란 옛날에는 곡식 가마니 를 쌓을 때 제일 잘 여문 것을 맨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걸 고사 썸이라 했습니다. 조상님께 고사 지낼 때 바치는 쌀 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쌀 가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다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영감 내가 돌무더기를 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하인들이 말과 수레를 잔뜩 끌고 와서 돌무더기를 헐어시르려고 하는데 이 집 아들이 또 썩 나서서 깡충깡충 돌무더기 위에 올라가더니 영감님도 고사 썸 하나를 내려놨으니 우리도 고사돌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는 맨 위에 있는 금덩어리를 달랑 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하 이거 야단났네 그려 그거 하나 보고 쌀을 백석씩이나 줬는데 말입니다. 자주 영감이 아이에게 말하길 얘야 너 다른 돌멩이를 고사돌로 쓰면 안 되겠느냐 영감이 울상이 되어 숫제 애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영감님도 고사 썸으로 맨 위에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맨 위에 돌을 고사돌로 써야죠. 그러고는 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멩이만 바리바리 실어갔습니다. 가난뱅이네는 쌀 99석에다 금덩어리까지 갖게 됐습니다. 후에 그 돌이 금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그 금을 팔아 논밭을 사서 열심히 잃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영감의 욕심으로 오히려 농사꾼내가 부자가 되었는데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있죠. 저도 중년이 나이가 되어서 느끼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신경 쓰는 게 많아져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니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청상과부가 머슴 같은 도둑을 내쫓는데 옛날에 한 청상과부가 살았는데 이 과부는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만 좋아했지 정작 저더러 하라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나도 남들처럼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잘해보나 자나깨나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어디서든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꼭 새겨뒀다가 그걸 흉내내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 과부 이웃집에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할머니가 살았는데 하루는 과부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 따라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는데 여름철이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있었는데 마침 마당에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니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혼잣말로 가락을 붙여가지고 엉금엉금 기는구나 라고 말하니 과부는 두꺼비를 못 봤으니까 그게 이야기인 줄 알고 새겨들었습니다. 그래 엉금엉금 기는구나 엉금엉금 기는구나 이러고 몇 번 외워뒀습니다. 그때 두꺼비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오다가 파리를 보고 혀를 쑥 내밀어 낼름 잡아먹으니 할머니가 그걸 보니 또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가락을 붙여가지고 낼름 낼름 먹는구나 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과부는 두꺼비를 못 봤으니까 그게 이야기인 줄 알고 또 몇 번 외워서 새겨뒀습니다. 낼름낼름 먹는구나 낼름낼름 먹는구나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꺼비란 놈이 또 어디 파리가 없나 하고 눈을 빤질빤질하게 뜨고 살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또 재미있어서 빤질빤질 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흥이 나서 가락을 붙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것도 이야기인 줄 알고 자꾸 외웠습니다. 빤질빤질 보는구나 빤질빤질 보는구나 그러고 나니 두꺼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할머니는 당취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과부가 방에 앉아서 물레를 돌리면서 이야기 흉내를 냈습니다. 낮에 할머니한테 배운 이야기를 그걸 잘 새겨뒀으니까 혼자서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처럼 가락을 붙여가지고 엉금엉금 기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도둑이 훔치려고 들어오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개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왔습니다. 기어들어오다 보니 방 안에서 물레 소리가 시릉시릉 나면서 난데없이 엉금엉금 기는구나 라고 과부가 말을 하니 이 도둑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엉금엉금 기어들어오는 걸 과부가 보고서 저러나 싶어서 가슴이 뜨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살금살금 기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솥에 밥이 남아있는데 이놈의 도둑이 배가 고팠는지 솥에 밥 남은 걸 손으로 낼름낼름 집어먹었습니다. 그때 낼름낼름 먹는구나 아 이렇게 과부가 말을 하니 방에서 도둑이 그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였습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레질을 하면서 이야기 흉내낸다고 그러는데 도둑이 듣기에는 꼭 저보고 그러는 것 같아 캄캄한 부엌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찌 저리도 잘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잘 알지 도둑이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인지 한번 보려고 살금살금 방문 앞에 다가가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문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구멍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 빤질빤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물레질하던 과부가 빤질빤질 보는구나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데 과부는 할머니한테서 배운 이야기를 흉내낸다고 그러지만 도둑이 듣기에는 영락없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둑이 그만 기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아이쿠 가슴이야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는 내 목숨 달아나겠다. 도둑이 이러고 그만 거르마 날 살려라 하면서 내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흉내내다 보기 좋게 도둑을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이 있죠. 죄를 지으면 편하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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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